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통령실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거세지고 인하대용. 자, 이 지역 주택업계에서조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지 뭡니까용?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구경북은 전국 최대 미분양 물량의 아파트 하락폭도 가장 높습니다. 우리 지역은 그 취득세, 중과세 완화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. 라며 정부의 수요촉진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요. 헤헤,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탁상행정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 모르십니까요? 수빈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 모르십니까요? smells하다보다는 것 모르십니까요? 등장. 감사합니다.